특식 그레스님! 아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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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대기업들을 위한 연말 풍경 우리같이 매일 출근하는 월급쟁이를 위한 서비스, 트위, 트위, 트위 이런 세심한 배려가 회사의 복지 아니겠습니까? 다들 연말 계획은 세우셨나? 안녕히 계신 뭐 할 거야? 술 마실 거예요. 이야, 역시 센데. 장백기 씨. 저는 시즌권 끊었어요. 연말은 스키장에서. 이올 대박. 역시 여친은 없나 보네. 장그렌. 저도 없는데요? 뭐가? 여친이요. 그래? 친구, 트윈터 안 해? 아, 하는 거야, 형. 팔로우 신청해나 열어봐. 누군데 누구야? 누구야? 여친 없다며요? 무례한 연자. 아, 모르는 사람이에요. 하 선생이네요. 하 선생? 하 선생이 누구야? 어? 하 선생이 누군데? 소미 어린이집 선생님. 소, 소미 누구? 어린이집 교사? 아니. 그럼 제 아이디는 어떻게 알았지? 물어보면 되지.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줘요. 어떻게 제 트윈터를 낳았죠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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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맨날 검색하거든요. 한참 찾았네요. 왜요?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? 알고 싶음 한 잔 사요. 아, 화끈한데? 어? 아, 진짜. 아니, 내가 왜 사야 합니까? 자, 그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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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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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늦었어 죄송합니다 어? 카트리지 가셨네요? 제가 오늘 와서 가려고 했는데 대리님 좋네 완벽 깔끔 프로페셔널해 아 잘했어 김대리 아 잘했어 장근혜씨 우리 커피나 한잔씩 마실까? 네 물도 요즘 반응 속도가 아주 빨라졌어요 야 노천의 휘스테린가봐 나한테만 그런다니까? 별 수익이야 참아야지 아니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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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쳐 이력서 넣은 거 일로 왔어? 발에 모터 달렸냐? 어때 저 사람도 계약직이야 영업상태 들리겠다 저 사람도 어차피 계약 끝날 때 되면 여기저기 이력서 넣을 텐데 뭐 그만 져라 다 식겠다 네 빨리 와 네 나 내 거 타지 마라 됐어 아 예 하마터면 울컥할 뻔했다 벌써 서운할 뻔했다 벌써 웃으려 했다니 한심하다 여긴 아직도 송골씨로 연하장 보내는 거야? 우 차장님 고집이세요? 정성이지 우리 밥 먹고 살게 해준 분들에 대한 몇 장 줘봐 네 사장님 사장님 네 응 응 여기 이거 회사 봉투니까 오상식 차장 영업상태 1동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도님도 여기다 적어입니다 네 이분들 덕에 우리 큰애가 무사히 학교 다니고 우리 막내 신발도 사고 겨울에 옷도 따뜻하게 입고 저 역시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네 네 저 역시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부야 네 첫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 아 아 감사합니다